안녕하세요 지연 켈리 입니다 오늘은 라인펜과 플러스팬을 이용해서 예쁜 장미가 있는 창문을 그려보고 뒷펜으로 글을 써 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인펜으로 예쁜 창문을 그려주세요 저는 사진 속에 있는 창문을 참고해서 조금 변형해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케치 속도는 6배속 속도 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피그마 마이크론 0.1mm 펜이구요 종이는 틴 또렛또 에서 나온 300g 엽서지 입니다 수채용지 250g 두께 이상의 수채용지를 사용해 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라인펜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두께의 유성 라인펜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플러스팬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펜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려가며 장미 덩굴을 풍성하게 그려주세요 중간중간에 흰 빈틈이 자연스럽게 남도록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그려줍니다 중간중간에 흰 빈틈이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중간중간에 흰 빈틈이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중간중간에 흰 빈ziest게 그려줍니다 중간에 흰 빈틈으로 좋아섰다 중간중간에 흰 빈틈이 tri Miami 등이 아 dra ψ에 help applie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붓과 물을 이용해서 물칠을 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미 덩쿨 부분을 칠할 때는 큰 붓으로 한 번에 마구 문질러 물칠하지 마시고 작은 붓을 이용해서 부분부분 톡톡톡톡 물을 얹어주는 느낌으로 흰 빈틈이 자연스럽게 남도록 그렇게 채색을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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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었는데 네가 좋아하던 마음과 선물을 준비했겠지 기뻐할 너를 상상하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푸른색 계열의 장미 덩클도 그려보았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12배속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와 나의 다른 생각이 결국엔 우리를 서로 갈라서게 만들었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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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